챙겼구요 어 책이다 2권이 나왔네요 또 나왔다 이 나팔쟁이들 난 이걸 불거야 난 이걸 불어야지 와 저 자식 드럽게 못뿐다 뭐? 뛰쳐나갔죠 아이 짜증나 다 박살낼거야 하면서 이 자식이 아 이 자식이 그 녀석이네 이 녀석이 원인이네 이거 보니까 뭘 개조해가지고 무기로 바꿨습니다 원래 물뿌리개였는데 잡아먹는 걸로 바꿔가지고 모든 영혼을 다 차먹겠다 가가지고 나팔불면서 나팔 다 뺏어버리고 나팔 하나 버렸어요 이게 먹히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야 밖으로 던져 해가지고 밖으로 던졌는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그 나팔이네 이 자식 나팔 혼자 세개 막 불고 막 돌아다니고 밑에는 찢어졌어요 지금 안보이는데 아마 그 나팔을 제가 죽은 것 같네요 봐봐 그리고 결국엔 여기 어디 행성을 가고 있어 지금 하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나 어디로 가야돼 이제 어쩌지 다음 힌트 주실래요? 어 이거 했는데 어 보자 이거를 계속 흔들면은 부서져요 그러면 그게 누워져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됐다 올라가 나오다 illy 이얍 골린 우웨웨웨웨웨잨 왤웨웨웨웨웨웨cier 오케이 아 이거 힌트가 있겠네 늘어나라 이거 이것도 확률이다 1번 빼고 다 들어가 아 위에 있던 그 문양 아이씨 기억 안나는데 첫번째가 여기까지 그리고 두번째가 여기다 잠자리 세번째가 동그라미 아닌데 얘네 얼굴 보고 맞춰야되나 아이씨 여러분 기억 안나는데 완전 동그란 애가 동그라미야 얘가 뭔지 모르겠네 야 얘 대충 쑤셔봐 두개만 알아서 맞춰 너 나와 근데 이게 여기까지 나오게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 그걸 알아야되는데 이거는 힌트에 나와있다 아 이거 매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힌트 여는거 계속 여니까 짜증나네 어어 엉 아 어 이이... 잠깐만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이거네 됐다 저기 여기 나가도 되는거죠? 나가면 아마 저기 바뀌어있을거야 개같은 행성 여기를 폭탄 설치했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었죠? 와 이게 나와있네요 엘리베이터같은게 그걸 타고 탑승 어구씨 뭐야 뭐지 여기 뭐하세요 님들 뭐하는거지 뭐지 요기 힌트 보고 시작해야겠다 잘못 만졌다가는 난리날거같으니까 힌트보고 시작합시다 요기 힌트 아까 벌레들이 더 잘한다 이 자식들아 일단 두군데데로 갈수 있는데 위로는 나가는거겠죠 자 이쪽으로 가면은 블라블라블라 뚝뚝뚝 거리고 있다 그리고 양팔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리고 이 굴리는 이 돌과 양팔을 넣어서 터뜨려라 터져서 이게 밖으로 뛰쳐나갈곳이다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가면은 굴리는게 있을거에요 내가 갖고와야되는건가 저기 혹시 공있나요 공 공 어디있지 공을 구여야되는데 공이 어디있는지가 그거 왜타 왜타 아니 공을 밖에서 구여야되는건가 다시 내려와봐 공을 구여야하는데 그 공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오 다시 보자 으이씨 남는건 이거야 짠! 하나 검은 애들이 만든다고요? 언제 만들죠? 얘들아 만들어 아 얘 노래 시키면 되네 해봐 노래 해봐 뱀거 아니야? 해 노래 누가 노래 안하는데 됐다 너 해 얘 예 아 모르겠어 왜 안 만들어주는데 됐다 만들어 없어 나 춤추고 있는가 봐 됐니? 뭔가 나오려나 보다 작품 하나 나오려나 보다 그렇지 그렇지 나온다 나온다 고것이 나와 아 고맙다 됐다 나가자 미션 완료 좋았다 올라갑시다 얘들아 수고했어 너네 리듬 좋았다 스웩이 아주 넘쳐났어 앞으로 성공할거야 뻥이야 오케이 갑시다 넘쳐난 스웩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른 행성으로 가겠습니다 합승 이 행성도 볼일이 끝났습니다 이륙한다 기장님 이륙합니다 야씨 근데 뭐 연료도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우주선 역시 우주라 그런가 이륙 나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이 행성이 이제 아까 제가 밖으로 날려버린 그 행성이죠 이 행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볼까요 나왓다 뭐 그게 다 끝이야 자씨 뭐라 말하고 들어간거야 이거 자 저는 이제 할 게 없잖아 이 행성에서 이 행성은 그냥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기 위한 이리 가세요 그렇지 저기서 아마 최후의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오 이건 뭐야 엄청 파랗게 생겼네 행성이 날씨 좀 친근하게 생기셨네요 자 내립시다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 무슨 일이야 저는 보스트들이 나를 감싸고 있었는데 어떤 3단 나팔 새끼가 와서 닥친 대로 내 실드를 다 가져가버렸어 정말 끔찍했지 다 먹어 지웠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칼을 들고 그 자식의 목을 따고 싶었지만 너무나 쪼른 나머지 줄어떨어졌어 그리니 그 3단 마타 나팔 녀석이 뚜껑을 열고 가져갔어 저것을 저게 뭘까요 정말 나쁜 새끼야 알겠습니다 제가 구해보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죠 지금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구해보면 되겠죠 뭐하냐 얘 뭐예요 자 탑시다 저 행성을 가면 아마 그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갑니다 잘 보호하셨어야죠 아저씨 칼 뒀다 어따 씁니까 자 차 기다리고 있어요 갔다 올 테니까 자 올라갑시다 자 이 초록색 초록초록한 행성을 오 달도 있다 여기 자 착륙 완전 초록초록한거 보니깐 살기 좋은 땅이야 완전 초록초록한거 보니깐 아 이곳에서도 아주 쉽지 않은 미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경고 경고 불이 뽑아버리기 전에 나 지금 이쪽으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DEGA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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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B 왠지 저거 외워둬야될거같애 아니 개이름이 왜이래 개어렵네 DEGAC GAB 오케이 오늘 끝나는 게임 맞냐구요? 글쎄요 이동해! 이쪽으로 그거 꾸지 그렇게 돌아가야되니? 흠흠흠흠 뭐야 빡빡이들 여기 많네요 저 배좀 태워주세요 뭐하고 있는거야? 오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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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등산 등산 어어 3단 나팔도 이 안에 있겠구만 아 길 막고 있네 못 올라가네 여기 아 힘들게 올라왔는데 내려가야 돼 와 열받아 어이없네 어이없네 아니 왜 안 알려주셨어 이 빡빡이들아 위에 3단 나팔이 있다고 알려줘야지 안 물어봤잖아 아이 그래도 가기 전에 어 거기 올라가면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야지 배좀 태워주세요 아저씨 어이없네 3단 나팔이 저기를 막고 있단다 하지만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올라가면은 저 3단 대가리를 피할 수 있을거야 그 안에 공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갖다주면 된다네 어 정말 간단하네요 배타겠습니다 어 이 아저씨가 태워주나보다 오케이 탈게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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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잘하세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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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 여기 물에 비치는 이 달 보세요 굉장히 운치있죠 으흠 으흠 아 여기구만 엘리베이터 이거 타고 가면 됩니까 근데 아까 그 D, G, A, B, G, A, C는 뭘 말하는거죠 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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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 오 오 루 오 오 오 으흠 ㅇ1 오오오 개미 얕히잖아 개미 얕히OS 난 개미 아니다. 먹지말라 오 Oh.. 차례 참해가 먹고싶다 참해 좀 주라 서글거 vorstellen 줘봐요! 얘들아! 하나만 따줘봐! 어딜 따? 얘네들이 따주지 않을까요? 이 나무벌레같이 생긴 애가 따줄거 같은데 아닌가? 모를 땐 책을 펴라 책에 모든게 나와있으니 설마 배타고 돌아가야되는건 아니겠죠? 그러면은 이 녀석 죽이고 오야될겁니다 제가 그냥 코 잘라버리고 자... 나팔을 불면 이 녀석이 나올겁니다 이 녀석이 코코넛을 달라고 하는데 코코넛인지 먼지를 달라고 하는데 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해! 어딨는데 그게 농장에서 따왔어야 된다고? 아저씨 아저씨 청담동이요 아하하하 냐옹이예요 냐옹이예요 아 졸리다 이 녀석이 좀 하품했어요 제 캐릭터 아저씨 열심히 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농장이 어디지? 내려 다시 좀 이따가 또 운전해줘요 택시비 드릴테니까 여기 위로 와야되나? 아 이건가? 이 녀석을 연주하는건가? 아 이거 맞나? 아 이거 맞나? 뭐야? 어? 갑자기 돌아가는데? 물 나온다 이 녀석이 어디였죠? 이 녀석이 어디였죠? 이 녀석이 어디였죠? 다시 다시 어? 다시 다시 아하하 물 나온다 아 실수 실수 다시요 다시 실수에요 물 너무 많이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D E G A C G A B B B B B B B Wrители지 больше 노래하는 쥐 그럼 이거 무엇이 된 거냐? 도전 parti 아니 지금 내가 도전 가져보자고 이거 한거야? 아니 코코넛 그 열매 달라고 참외인지 뭔지 코코넛인지 그거 달라고요! 내가 노래 들으려고 이거 한 줄 알아! 큰일났네... 힌트! 이거를 하면 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겁니다. 이걸 여덟번 누르면 여기서 열매가 크게 자랄거... 아! 아! 그거를 못봤네... 여덟번? 여덟번? 나와! 내 열매야! 이 자식이 먹는거 아니겠지? 꺼져! 진아 꺼져라! 진짜 먹으면 가만 안둔다! 진짜 가만 안둘거야! 내꺼 내꺼! 살아라! 그렇지! 됐다! 어휴! 대신 다수 맞음iedzia 어uch! 가까이 Давай 마자! 이게 어떤ows가 금 transfers 헤 개미 할퀴 녀석아 개미나 먹을 것이지 이건 왜 먹고 싶다는 거야 먹어 이 콧구멍 자식아 오야야야 뛰지마라 됐지? 비켜줘 이제 어 코 밟고 가라고? 오케이 오오 어이쿠 위험했다 자 소리가 나네요 뭔 소리야? 아이쿠 안 봤다 아무튼